공병호 TV의 공병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에 직접 연루되어 있고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소장이 공개되기 이전 일주일 전입니다. 공병호 TV 커뮤니티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자가 8만 4천명이 참가했습니다. 8만 4천명 가운데 98%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선거공작의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울산 선거공작의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1%가 제대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무엇이라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든지 간에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울산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권경애, 민변 출신의 변호사 주장입니다. 국민들은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조인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러 변호사가 2월 7일과 9일 양일에 걸쳐서 페이스북에 한 법조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울산시장 지방선거 공소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한 법조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4가지 주장으로 정리, 정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울산 사건은 맹백한 탄핵 사유다. 권경애 변호사 주장입니다.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맹백한 탄핵 사유이고 행사처벌 사안이다.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붙다 이런 반구가 없다. 이곳 대한민국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법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나 양식이나 이성을 미뤄볼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아주 필수불가기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이런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발로 차버리고 청와대의 8개 조직과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를 조작했다면 그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고 무엇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권경애 민변 출신의 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울산 사건은 이승만 시대의 정치경찰과 대단히 유사한 사건이다. 권경애 민변 출신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사실을 보면 1992년에 부산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에 떼도 못된다. 강검과 테러가 없었을 뿐이지 수사의 조직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의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날 부산의 기관장들이 초원복집이란 음식점에 모여서 당시에 제14대 대통령선거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김대중 민주당 후보,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고자 작당한 관건 선거와 관련된 대화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녹음되어서 폭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비밀 해동에는 당시에 김기춘 법무부 장관, 그 밖에 부산지칼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국가안전부 기획부 부산지부장, 부산지칼시 교육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번째 주장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사건 은폐작업이다. 권경의 민변 출신의 변호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서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났으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13인의 공소장만으로서 울산 사건에 대한 대통령 개입이 맹백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공소장 비공개를 추진했던 셈입니다. 네번째 주장입니다. 울산 사건에 발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입니다. 권경의 민변 출신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연가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독재 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의 자한뜻한 이 괴상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담고 여론이 잠장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3대 악법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면서 21세기형 독재 정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역으로 검찰은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의 독재 정권 추구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은 문 대통령이 개입한 사건이고 문 대통령은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